이렇게 온갖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건 그 다음 단계인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둔화하는 상황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광호 기자와 함께 지금 우리 경제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긴박하게 좀 다가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세계 경제 중심지인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유가 급등, 둘째는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마지막으로 일자리 감소입니다. 이 중에 1번과 2번 조건이 이미 충족이 됐죠. 마지막 미국의 일자리는 지난달 기준 68만 개 가까이 늘어서 예상치를 훌쩍 넘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한데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완전히 안심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일단 한 개의 조건이 남은 상태고 만약에 충족을 해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경제적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 결국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기업 입장에서 물건이 팔리지가 않으니 생산을 줄이게 되고 생산이 줄어서 물건이 줄어들면 상품의 품귀가 발생하면서 다시 물가가 올라서 또 악순환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악순환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몇 바퀴 반복이 되면 국가에 나아가 세계의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은 이미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소비자 물가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전쟁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도 이미 2월 기준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 이후 3월부터 유가가 더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면 물가가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앞서 미국 기준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지표는 물가, 긴축, 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주력인 국가라 일자리 대신에 생산 관련 지표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1월 기준으로 국내 산업 생산은 반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도 전쟁도 지금 같지 않을 때 이미 하락세가 시작됐던 만큼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올해 어떨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것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었죠. 그때 발표 내용을 보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3.1%, 물가 상승률이 2.2%로 전망됐는데요. 그런데 연초에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성장률은 2%대, 물가는 4% 상승률로 악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려면 큰 폭으로 달라지는 거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